한 번 더 이거 봐 니가 요렇게 만들었잖아 스마일 스마일 에이 아하하하 어? 어?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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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큼 고기 볼 수 있어? 1만큼 고기 문제 만난다 2만큼 고기 대박 이거 봐 네가 요렇게 만들었잖아 기억 안 나지? 그때는 너도 네 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애 제 이빨도 자주 만져보자 승부님 만지는 건 가만히 있어 웃어요 웃으면 포기와요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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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은 일주일 정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약을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밥에다가 섞어서 주고 있고 지금 먹는 건 항생제고 통제가 하루에 한 번, 항생제가 하루에 두 번 우리 밥 먹자 밥이 왔어요 약을 참 맛있게 먹은 고양이 우리 애기 털이 많이 자랐네 우리 애기 털이 많이 자랐네 앞에 금지하는 고양이 귀여워 어그부츠 귀여워 어그부츠 언지 더웠어? 약간 살 빠져가지고 납작해졌어요 원래 아주 입체적인 나이였는데 어구 귀 뜨거워 더웠구나 벌레 들어왔어 언지야 좀 잡아줘 넌 누구니? 짜잔 이제 맡아봐요 저번에 착용했던 그 인식표가 완전 시밥 터지고 너덜덜덜해져가지고 가죽으로 된 걸로 새롭게 주문을 했고요 요걸 제가 뜯어봤는데 약간 수사할 정도로 긴 손편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간단한 메시지만 이렇게 쓰시잖아요 너무 귀엽고 뭔가 하고 봤더니 사장님께서 저희 구독자셨던 거예요 처음에 오드리라는 이름을 보고 어? 메주님네 오드리와 이름이 같네 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보호자님 이름을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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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다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요렇게 편지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제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품은 펜던트랑 목줄 색깔 통일을 할 수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죽이니까 저번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해질 일은 없겠죠? 요거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도련님들도 요걸로 바꿔줄까 하거든요 이따가 오드리 오면 착용을 시켜보죠 자 역시나 우리 목두녀는 목걸이를 해도 안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어? 이 목걸이 예쁘다 이제 목걸이도 잘 차네 너무 예뻐 헐 귀엽다 펜던트 주황색인 거 너무 귀여운데요? 먼지야 왜 안 들어와 해가 다 자는데 집을 안 들어오네 좋은가 봐 추울 텐데 이젠 요지까지 가 있네 밤 9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들어오네요 이제 진짜 여름인가 휴지 왜 거기 앉아있어? 좋아하네 좋아하네 욕하지마 어색 근데 나 요즘 휴지랑 맞히자 어 진짜?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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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안 들어와? 밤 10시야 하핳 여기 들어와 들어올 거야 으쭈쭈 으쭈 어이구 아 진짜로 뭐한데 야 밥 녹이고 있잖아 그 안에서 뭐하냐고 미치겠네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빨리 나와 아 그렇지 저기서 밥 기다리는 중 흙 밟는 고양이 아마도 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캣그라스가 또 며칠 만에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 요즘 그 황토위에서 왼발굴 깨는 거 유행이야 너도 더 건강해지렴 어느새 또 다 자랐네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유지 요지